선생님 뭔데? 인형강 차별이 없습니다. 오히려 인강을 더 열심히 찍어요. 교재? 똑같습니다. 그죠? 우리 원장님이 맨날 그래요. 선생님은 왜 현장 메리트가 없죠? 그러니까 애들이 오름이 듣는 거 아닙니까?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? 원장님. 멜론으로 아이유의 음원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콘서트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제가 내걸었던 게 심찬우의 현장은 콘서트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인강 듣는 것보다 현강을 듣는 게 훨씬 더... 우리 현장의 애들만의 메리트가 있긴 하네요. 찬우가 보내는 편지를 받을 수 있네요. 문제는 뭐야? 이 시발 현장 새끼들이 안 봐 그걸. 메리트 줘도 보충영산도 안 보고...